Q. 옥탑방고양이의 프로필 촬영 Q. 옥탑방고양이의 프로필 촬영 오늘 옥탑방고양이 프로필 촬영을 하러 왔고 Q. 옥탑방고양이 프로필 촬영을 마시고 Q. 옥탑방고양이의 평생이 Fall. 향상 Vai도 잘crates Q. 옥탑방고양이의 프로필의 UWysz講 Q. 옥탑방고양이의 변화 최초 Ap Home 그리고 capazhow Q. 칼dzy画작 round Q. 옥탑방고양이 프로필링 이만큼 되게 잘 나왔는지 궁금도 하고 베리베리로서 찍는 자켓 사진이랑 또 사뭇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우리 베로들이 옥타버 모양이 연극 보면서 재밌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되도록 연습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지금 제 데뷔까지 한 시간 반도 안 남았어요 연극은 제가 직접 헤어하고 메이크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메이크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연극 초반에는 서툴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어 편안하고 고향 같은 집 그리고 빨리 일 마치고 돌아가고 싶은 우리 집 그쪽은 어떤 집에 살고 싶은데요? 응기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됐고 잘해봤자 얼마나 엄청 잘하겠어요 그 얘기를 저희 팀 형한테 딱 듣고 나서 좀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었어요 내가 연기를 시작한 지 두 달 됐는데 연극을? 상상지도 못했던 일인데 당연히 디테일한 부분도 좀 놓치고 실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제 에너지와 기세로 이어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제가 긴장을 잘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그런 건 무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오래 보신 저희 팬분들도 제가 긴장할까 봐 그런 걱정은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보통 본인이 더 떨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로들의 설렘을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 정말 기분 좋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첫 공을 무사히 잘 마쳤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연습해 온 만큼 오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날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연습 때랑 다르게 관객들 반응을 들으니까 훨씬 행동감 넘치고 동기부여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조심을 잃지 않는 배우로서의 김영승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탑한 고양이 자주 놀러 오세요 안녕 안녕 경민 역을 맡은 용승입니다 오늘 제 마지막 공연이에요 오늘 2회 공연을 앞두고 있고요 굉장히 시원섭섭합니다 오늘까지 다 하면 43회의 공연이 다 채워지고요 감회가 새로워요 아직 실감나진 않지만 후회 없도록 후회하지 않게끔 열심히 그리고 잘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안녕 1, 2, 3 1, 2, 3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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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감사합니다 1, 2, 3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연습 시작했을 때 연습 시작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작업이 됐고요 연습 2개월 그리고 공연 2개월 했는데 금방 끝나더라고요 지금 점심 자리까지 여기에 신기하고 특히 저희 최차 모든 팀 모든 형들아들 너무 감사하지만 제일 감사한 우리 팀 건하 형이랑 고객님이랑 이 정도랑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베러들 베러들 항상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쟨 누군데 저 여기 있냐 저는 베리베리라는 그룹의 영승이라는 가수입니다 가수인데 어떻게 음 좋게 이런 기회를 접하게 돼서 공연을 했었고요 오늘이 막공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막공까지 남단치고 다 상황이 마무리돼서 너무 기쁩니다 기쁘고 이제 앞으로 저는 어 정말 좋은 경험을 했고 본업을 하고 싶어요 본업으로 더 좋은 모습 찾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나쁜 날 나중에 더 기회가 된다면 또 대학로나 다른 연극 같은 데서 또 멋있는 배우로서의 김영승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나고 맛있는 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경기에서 보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오늘 마지막 공연 2회 공연까지 마쳤고요 43회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시원섭섭하고요 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울컥 하기도 했고 저희 팀 이름이 마지막처럼 이라서 항상 마지막 공연인 것처럼 임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막상 진짜 마지막 공연이 되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정말 선명하게 느끼고 가는 거 같아요 굉장히 후련하고 재밌었고 연습 2개월 공연 2개월에서 총 4개월 동안의 장정이었는데 굉장히 음 우리 기다려주신 베러분들께도 감사하고 옥탑방고양이 형 누나들 그리고 우리 스탭분들 관계자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하고 좋은 무대로 로써 배우 용승으로써 정말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음 앞으로의 옥탑방고양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 말고도 매력적인 경민이 또 매력적인 등장인물들 많으니까 앞으로 옥탑방고양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 저도 본업으로서의 베리베리로서의 행보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이만 마지막 퇴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gaam 시피 rapidly 재짚시 데 Micha